우리 해외의 신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복음치의와 입사 제자의 주익이 됩시다. 또 새해니까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많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라는 소리가 더 크게 나오네. 이것을 말씀 가지고 아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모로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에는 복음치의와 입사 제자라는 언약을 붙잡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복음으로 모여 치유받는 과정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 누구도 한 사람은 빠지옵시다.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치유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24 제자의 삶으로 믿음에 도전하는 언약의 과정이 신앙생활이다. 무엇보다도 노예미아 8장 10절에 말씀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는 것이 치유예요.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는 것이 치유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거 다 이런 약 저런 약 다 내려놓고 먼저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다. 가장 큰 힘이다. 복음치유인데 복음치유는 말씀을 통하여 치유되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자 25주 52주 강단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는데 강단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들려야 되느냐 꿀보다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아야 돼요. 그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예배를 기다리게 되고 예배를 성공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성경에 나와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요? 힘이 나요. 영적 힘을 얻고 그 힘을 바탕으로 우리가 뭐요? 24 제자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 그 첫 그림이 뭡니까? 우리가 올해 이제 시작을 하는데 1인 1교회화 운동입니다. 1인 1교회화 운동 이걸 진행을 합니다. 힘이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한다니까요. 하나님 일은 불신자는 못해요. 믿어 없는 사람은 못해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눈에 보입니까? 영적인 건데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그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영적으로 하지. 1년에 딱 한 명만, 딱 한 명만 전도하시라고요. 교회화 시켜보시라고요. 딱 한 명만. 일회성으로 많은 초청에서 그 다음에 다 없어지는 그런 거 말고 그야말로 딱 한 명, 행사성으로 끈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옵사삼. 이건 누가 이 응답받느냐.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정말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심정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사삼. 세신자가 영적으로 또 잘해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을 데려오면 영적 책임의식, 이건 이제 목자의 심정이에요. 목자의 심정, 영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전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많이 1년에 한 명 교회화 시키니까 뭐하기 어렵냐 그렇게 말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30명을 영접시키고 3명을 교회와 교회 등록을 시켜서 정착하게 해야 졸업할 수 있는 집중신학원이 있는데 집중신학원 본부에서 하는 집중신학원에서 우리 교회가 졸업생이 제일 많아요. 전도제자라고. 전도제자가 제일 많아요. 이런 분들은 쉬워요. 매일 전도하니까 1년에 몇 명씩, 몇 십 명씩 전도하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한 명 또 전도해보지 안 한 분들이 많아요. 아니 평생 쉬어 다니면서 혼자 다녔지 누구를 전도해서 데려 놓고 같이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그분들이 누구냐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1년 내내, 2019년 한 해 한 명 또 전도하는 분이 대부분이라고요. 대부분입니다. 아멘 안 하재. 양심이 아파서.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저분이 좀 하겠지. 알아보세요. 안 합니다. 아이고 저 장노님은 저렇게 신앙 좋아 보이는데 하겠지. 1년에 몇 명 했겠지. 알아보세요. 아이고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데 전도만 해 하겠지. 알아보시니까요. 너 속이고 나 속이고 하나님 속일 이유가 없어요. 그런 껍데기 깡통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올해 못 가요. 교회 유익이 안 돼요. 교회 손에 입이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올해는 정직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명, 한 명 전도에 재삼켰다. 이건 누가 나오느냐. 우리 장노님들이 양심에서 나온 거예요. 행사들 많이 하는데 우리 진짜로 하나님 앞에 한 명씩 전도해보자. 한 명씩만 딱 교회 시켜보자. 교회하면 교회가 눈에 보이도록 붕괴지 않겠나. 우리 장노님들이 양심에서 나온 소리. 우리 장노님들 대단해요. 그리고 계리를 했습니다. 한 명씩 우리가 전도하자. 제대로 정신 차린 거예요. 큰 부담 아니에요. 큰 부담 아니에요. 여러분요. 나는 불가능하다. 평생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렇지. 바로 그거지. 아무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2020년도 첫 주일 말씀입니다. 첫 주일 말씀이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2020년도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전제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네 문제 네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전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늘 장모님이 톡이 왔어요. 목사님 이거 내가 한 명 내가 전도 되겠다고 마음을 딱 먹는 순간에 오늘 한 명 등록시킵니다 그러더라고요. 한 명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마음을 먹어보세요. 하나님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마음에 한 명 전도해야지. 누굴 전도하지. 이 마음 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생각나게 하세요. 또 깨닫게 하신다고. 또 보내주신다니까요. 벌써 장모님 한 분이 하겠다는 마음 먹었더니 하나님이 한 명 보내주셔서 오늘 등록합니다. 엄청 첫 주일날 첫날 바로 등록하네. 그 말 들으면서 그래 말이야. 하나님 앞에 마음만 먹으면 전도할 대상이 그래 말인데 아예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자기의 문제에 걸려가지고. 마음을 한번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역사신데요. 내가 해야 되는데 마음만 먹어도 2020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누구에게는 다 있어요. 교회부터 시작해서 없는 단체나 없는 개인이 없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끝이 없습니다. 이 나라 지금 뭐요. 정치 안보. 우리 장모님 기억하셨죠. 70년 동안 계속 피태지 싸우고 있어요. 70년 넘도록 이게 뭔 짓입니까. 서로 얼마나 얼마나 거기에 소비를 합니까. 쉴 데 없이 가죠.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전쟁 준비만 하고 거기에 최신이 뭔도록 저기는 수백만 우리는 우육십만 이래가지고 다 그 시간 다 나고 젊은 나이에 가가지고 가장 일 많이 할 때 그거 가가지고 말이에요. 그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날아갈 만한 어지럽습니까. 불안하게 거지 없는 이런 환경적인 게 지금 염려할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환경적으로 볼 때 정치 안보 경제 여러 가지 난간에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거 따라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가정의 가족 문제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올해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할 이유가 없다.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이유 없어요. 갈로 이거는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럼 아무것도 염려 안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영계 모든 성도 2020년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사사 그래야 뭐요 여러분이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운동의 대열에 전동운동의 대열에 헌신의 대열에 여러분 빛의 대열에 당당히 서게 될 줄 믿고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오직 기도입니다. 6절 7절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태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생 최고의 가치 최고의 배경을 가진 자가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최고의 배경을 가진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도대체 그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누림의 삶은 뭐냐 오직 기도 참된 누림의 삶 오직 기도 기도 안하는 사람은 누리는 삶 안됩니다. 못 누립니다. 그 증거로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진하갑니다. 부정증이 말합니다. 기도 안한다는 증거예요. 오직 기도 여기에 있어요. 예수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문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문제 끝나는 거 아니라고요. 창업계 3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계속됩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 사건 때문에 염려 생기 할 것이 계속됩니다. 염려 걱정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생깁니다. 기독교 상담가 게리 콜린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염려는 이 시대에 공식적인 감정이다 그랬어요. 염려는 공식적 이 시대에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공식적 감정이다. 그 정도로 염려가 창업계 3장의 현장에 보편적인 그런 현상 이라는 거예요. 이 염려는 두려움 불안감 스트레스 공포 이런 다양한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아래라. 너희 염려하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래라. 아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잔이된 특권이다. 하나님의 잔여만 할 수 있는 특권이다. 전능자 하나님. 지금 또 이 우주 만물을 역사를 주원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께 아래라. 그 특권 좀 누려봐라. 이렇게 될 때 참된 누림을 살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께 다 아랫기 때문에 아멘. 기도해놓고 염려한다. 기도 안 믿는 거예요. 기도하긴 했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설교가 스포츠 목사님은 역설적으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기도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즉복이다. 그랬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자체가 즉복이다. 이 고백의 핵심이 뭐예요? 모든 문제 사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 해석을 문제 사건 왔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불신자와 같으면 불신자처럼 고생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문제 사건이 다 오면 이걸 어떻게 빨리 돌려야 되나 영적으로 해석해요. 영적으로 그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지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왔지 영적으로 딱 영적으로 봐라. 그럼 사람 미워할 필요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고 엄방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어요. 영적 해석을 해요. 영적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보이지 영적인 지구에서 들리지 거듭난 사람만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만 가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영적인 귀를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해석할 수 영적인 생각을 주옵소서 영적으로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는 영적 싸움의 대진표를 바꾸는 행동이에요. 대진표를 바꾸고 싸우는데 내가 싸운 대신에 하나님 보고 싸워달라는 그 행동이 기도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 갖고 안 돼요. 내 스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을 세모할 수 있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야 좋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축복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 하나는 기도하도록 뭘 줍니까? 문제 주세요. 기도 안 하면 안 될 만큼 어려운 걸 준다고. 대강 기도했죠. 대강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이 어스러지도록 하나님 앞에 시금을 전폐하고 기도하도록 하나 문제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불신자는 택해 나가지요. 믿음 없는 사람은 반항하지요. 떠나지요. 왜 떠나 기분 나빠 자동심상에 떠나지요. 그렇다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은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문제 올수록 더 가까이 친자식은요. 때리면 더 가까이 와요. 아빠 마다 울어요. 그런데 남의 자식은 때리면 도망가요. 그렇죠? 남의 자식은 때리면 도망가요. 고소합니다. 때렸다고. 자기 자식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녀는 맞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어.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기도하죠. 그걸 뭐라 그래요? 합력하여 선의로 온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합력하여 선의로. 문제 오거든. 제가 그렇게 늘 간정하잖아요. 내 인생이 바뀐 게 내 인생이 터닝포인트 된 것이 아들 때문에 아들의 청각장이로 딱 진단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아들의 청각장이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 생각하니까 내 인생에 우리 집안에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이게 뭐냐. 뭐 그때 기도 안 했습니까? 그때 방언도 하고 그때 교회 안 다녔지만 한 주도 하나 빠진 내 평생에 교회를 한 주도 빠진 적이 없다니까요. 직분 다 맡다가 다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더 요구하느냐 그것도 전국 집회 다니면서 전국 간정집회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한 단계도 업그레이시기였어요. 뭐 만들려고 목사 만들려고 그때 집사였거든 집사 그러니까 나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을 이 시대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더 큰 거라서 더 연단하네 그래 쫙 매달린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15년을 하늘을 배로 두고 앉았단 말이에요. 배로 두고 앉았다 잠자 자겠다고 신발 벗고 몸 씻고 입을 덮고 잠적이 없다니까 15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더라고 나 그걸 몰랐어 지나고 나니까 15년이더라고 하늘을 배로 두고 앉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하면 이 인간이 하나님께 수입받아 그러지 못하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하셨어요. 저같이 연단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졌어요. 15년을 3년을 의자에 잤어요. 의자에 교회 의자에 잤어요. 의자에 잤다니까요. 교회 밤 퇴근하고 집에 와서 한 시간 자고 교회 밤에 가서 밤새 돌기도 하고 새벽 기도가 끝나면 바로 증원하고 3년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신다. 전부 축복이야. 모든 게 다 축복이야. 그 아들도 축복이라. 아멘. 세계 유일한 농인 성교사로 필리핀 팔라원에 잘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하선 다루시면 있어요. 특별히 기도가 주는 놀라운 영적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뭐가 일어나느냐? 영적 지각변동이 일어나요. 영적 지각변동이 일어나. 모든 일은요. 영적인 것에서 시작돼요. 영적인 것에서. 여기서 변화가 와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무슨 세상의 종교처럼 가면 복이나 달라 그러고 육신적인 관점 가지고 모든 걸 육신적인 감정 가지고 육신적인 생각 그건 기독교가 많은 신앙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뭐냐 특징이 뭐냐 모두가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순수예요. 왜냐 하나님 또 영이요. 사람 또 영적 존재예요. 놀랍지요. 성령도 영이요. 귀신도 영이에요. 마귀도 영적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냐는 것에서 나왔다. 전부 다 그래요. 영의 세계에서 나온 결과 육신적으로 이 모든 보이는 것 우리는 보이는 것 살자. 불신자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 살잖아요. 중리산에 여야가 싸우고 서로 남북이 싸우고 서로 피트이 싸우고 죽이고 그저 그저 말로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거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만들어진 결과예요. 누구 지배를 받느냐 누구 지배를 받느냐 누구인들을 받느냐 따라서 살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냐 육의 존재가 아니라고요. 짐승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짐승이에요. 짐승은 육체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짐승 그치 살아요. 다 짐승 그치 산다니까요. 육체밖에 없으니까 죽으면 끝장애라고 이사장밖에 없으니까 이사장 끝나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육체밖에 짐승 그치 산다고 여러분 짐승 아니에요. 영적 존재예요. 죽는 게 없어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산다고 그래서요. 염려라는 단어 뜻이 뭐냐 염려 염려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요. 마음을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을 나눈다 또 마음을 찢는다 그 뜻이 염려라는 뜻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두려움을 품게 하는 것이 염려예요.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는 어떤 불신앙의 산물이에요. 염려 하나님 못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죽고 못 믿겠다는 겁니다. 절대 죽고 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죽고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나옵니다. 따위시의 고백이 사람을 높게 하고 낮게 하고 크게 하고 작게 하고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귀하게 하고 천하게 하고 하는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따위시의 고백이에요. 사람이 때로는 하나님 낮출 때 낮아져야 돼요. 가난할 때 가난한 나아져야 돼요. 그래 날때 부해하게 하면 가난한 자의 심정 알아요. 아직 가난해 본 지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 몰라요. 몸이 약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약한 자를 이해 못한다고요. 장애를 가진 집안에서 집안은 장애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해요. 우리 농인교 예배를 지금 들으고 있는데 농인이 안 되고 농인은 절대 이해 못해요. 농인은 다른 문화예요. 완전 다릅니다. 언어가 다른데 언어가 다르단 말은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거 완전 다르고 외국인이요. 저분들은 아들 키우고 그렇더라고 완전 달라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다루신다. 하나님 나를 다루신다. 하나님 따라서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다. 나같은 게 관심이 있겠냐. 나같이 저만하니까 내가 무능하고 내가 하나님 내게 무슨 관심이 있겠냐. 그 자체가 불신앙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부터 신앙생활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부터 신앙생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시험 들지 않아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식이 높이 크기 작게 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관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하신다고 성공하기도 하시고 실패하기도 하시고 무시당하기도 하시고 존경받게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염려는 완전 인본주의 모습입니다. 염려 염려 인본주의 특별히 이 염려는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염려 의심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 눈을 바라떠야 됩니다. 마귀의 뜻이 뭐예요? 마귀 마귀란 뜻은요. 이간자란 뜻이에요. 이간시킨다. 하나님과 사랑과 이간시키고 사랑과 사람 사이 이간시키고 성도관은 성도관은 이간시키고 민족과 민족관은 이간시키고 이간자 이간자 이 사람은 이 말아 저 사람은 저 말아 그 관계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관계를 이상하게 만들어 관계를 이상하게 만들어 오해하게 만들어 가지고 갈라나 마귀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신앙을 심어가지고 이간시키는 게 마귀 짓이에요. 은혜 못 받게 해요. 누가 이런 이상한 말 들었어. 가짜 니스 하나 들었어. 근데 진짠 줘라. 그럼 앉아 은혜 하나도 못 받아. 괴 불신해. 사단이 뿌린 가라지 잡혀가지고 은혜 하나도 못 받고 그냥 헛시간만 낭비해. 사단의 이간제 불신앙 하도록.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염려 하지 마세요. 문제가 생기면요. 오히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마음을 주느냐면요. 감사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 생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해석이죠. 그건 영적인 사람만 하는 말이지. 항상 기뻐하라. 심할 기도하라. 범세 감사하라. 그건 영적인 사람만 하는 거예요. 무슨 세상에 기쁜 게 뭐가 있다고. 특별히 바울이 거면한 대로 하나님께 아래를 때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함으로 아래라 그랬습니다. 인상 써가면서 찌질 짬해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도 기도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피곤하지요. 저도 그래요. 저도 소원이 잠 배를 모닝콜 안 해놓고 시큰 자 하는 게 소원이요. 그런데 그거 못하고 하고 있어. 아침마다 일어날 때 잠이 모자라요. 벨이 울려야 일어나는데 일어나면서 뭐 해야 돼요? 첫음식이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라도 감사해라. 그러라도 감사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만 그러라도 감사함을 시작해봐. 허감이 싹 물러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 올라가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면 내 영혼이 확 막아가죠. 아이고 또 하루를 시작해야 되냐. 허감이 확 차갑니다. 감사 기도는요. 감사 기도는 이미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예요. 오늘 하루를 승리 하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나 오늘 하루 승리하는 거야. 선포하는 기도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어요. 아버지 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한마디 하나님 나라 임한다니까요. 급하면 하나님도 안 나와 주여 할 때 그때 임한다니까요. 0.001초 순간 간단한 단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팍 지켜주신다고 주여 하는 순간에 그러세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어떻게 주여 하나님 나라 임하면 그 현장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제가 원담백실 때 말씀드렸습니다. 석관과 석관은 영성이다 그랬어요. 석관은 영성 석관 그러세요. 우리 석관이 영성의 척도가 된다고 그랬죠. 이 사람은 석관보면 석관 기도하는 석관 말씀 1년 석관 말씀 묵상 석관 전도 하나 석관 헌신 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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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많이 볼 거 없어요. 사실 다 잘못 각인되는 거예요. 가짜도 많고 그건 실제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인 말씀으로 가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가기 기도 뿌리 쫙 그 말씀을 내 영혼 속에 집어넣는 거야. 뿌리 내린 거야.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잖아요. 합성으로 참 기도한 이유가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게 하여 그 다음에 나가서 점도 체질 그러니까 그렇게 체질 점도 체질 하면 좋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만 보험 전해야지. 누구 아차다 내 보험 전해야지. 이런 영혼 그 사람 자체를 하나는 축복하신다니까 불신자 보고 견디지를 못해 그게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말이에요. 이 가운데 우선 줘야 될 것이 뭐냐. 우선 줘야 될 것. 이 세 가지 중에 우선 해야 될 것이 말씀 가기 기도 뿌리다. 그래서 두 가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전도되지. 이거 안된 사람은 안 돼요. 좀 일회성이요. 끝나는 거예요. 형식이요. 억지요. 그건 하나님 안 받는 거예요. 말씀해 하나님 가기 내게 하여 주옵사사. 기도가 뿌리 내게 하여 주옵사사. 연약 붙잡은 기도가 뿌리 내려지면 그 영향력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보험이 전도되게 되죠. 예수님도 뭐요. 기도하는 습관.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게 뭐냐. 계속 기도했어요. 성경 보면 한정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 시간만 나면 기도해서 하나. 그래서 뭐 오병이의 기적 행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막 죽은 자 살리나고 또 사람들이 모르는 거 또 산에 혼자 종이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누가 보면 22장 39절에 오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습관을 따라 그래서 습관을 따라 습관 영성입니다. 습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죠. 감당산에 그렇게 기도하러 올라갈 수 있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뭡니까. 십자가상에 달려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어지고 피가 다 쏟아지고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가상치련입니다. 일곱 마디를 하셨는데 일곱 마디 예수님은 기도가 삶의 습관이었어요.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도욱 기도했어요. 조질관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네미야 1장 4제로 보면 예루살렘의 행편을 듣고 수일 동안 네미야가 애통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모여 검식하며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지금 예루살렘의 행편을 들었어요. 비참한 자기 동족의 행편을 듣고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검식하며 기도했어요. 네미야가 예루살렘의 상황을 들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네미를 향해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아닥사스다 왕이 신한 네미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뭘 해줄까? 뭘 원하느냐? 이때 네미야가 먼저 그랬어요. 먼저 한 행동이 뭐냐 놀랍지요. 왕이 묻는데 먼저 기도했어요. 성경에 나오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바로 말하겠죠. 왕이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말할 텐데 이 네미야가 왕이 묻는데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 뭘 강구할까요? 뭘 요구할까요? 물어보고 먼저 기도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무슨 삶이에요? 기도가 이끄는 삶 하나님 이번 한 해에 기도가 이끄는 삶을 살게 하야죠. 없어서 기도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막다른 골목이라는 건 없다. 기도의 자리만 있을 뿐이다. 그랬어요. 막다른 골목이 없어요.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막다른 골목이 없어요. 막가는 거 끝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짙은 안개라 할지라도 태양이 뜨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건신 걱정에 안개가 꽉 끼어서 사면 초과요 도저히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도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끝이에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쫙 나와 함께 해버리면 그 전부 다 거둬지고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사라진다. 아멘. 내 이름을 불러라. 활란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하고 갑자기 먼지 쓰고 잔물이 울리고 맨날 염려 걱정하고 그냥 이것저것 방법 수단 방법 쓰면 시간 남비 물질 남비 영광한 게 다 깨져버려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르는 자의 특징은요.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있느냐. 참 평안이 있어요. 참 평안해요. 평안이 맙니다. 여러분 암이 왜 걸립니까? 의사들 말이라면 7,80%가 내면의 생각 마음 이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쩍하고 암이 와요. 소심한 사람들 아주 내성적인 사람들 말하나 공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암 걸려 한결이 상당히 많아요. 꽉 걸려요. 토해내면 기도하면 토해내잖아요. 전부 하나님께 다 내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다 토해낸대요. 염려 걱정 다 주니까 다 내야 안돼요. 기도가 건강에도 좋습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연습해서 건강하십니까? 기도하시라니까 그러세요. 나는 지금도 30대 40대 입니다. 50자 소리도 듣기 싫어요. 솔직히 50대가 내가 붙어 일일이 별로 없고 나는 30, 40대 영원한 39세 그래서 여러분요 그거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염려 걱정 불안 조절 죽게 맡기면 돼요. 그냥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신다. 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돈 떠나면 마음 생각 다 무너져요. 부모가 안 지켜져요. 부모 떠나면 다 무너져요. 세상에 어지 않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연계 모든 성도를 2020년 새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가 이끄는 삶을 살면서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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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평강을 누리는 삶이에요.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대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만 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만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마무리해가면서 정말 끝으로 건면할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들은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평강을 체험한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평강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참대고 경건하고 올곡 정결하라. 사랑과 칭찬받을만한 삶을 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삶을 통해서 덕이 되고 칭찬이 있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영역간의 삶의 규모를 말합니다. 삶의 규모. 무엇보다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 소통. 이걸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과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째가 돼.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다 열매를 나와.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이런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런듯이 무엇이든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성도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바울이 언급한 내용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행하여 된다 그런 말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빌리버교의 성도들에게 자신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라고 강조해 행하라 사도 바울이 그냥 이 번호만 그렇게 살라고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바울이 그런 삶을 살면서 본을 보였기 때문에 빌리버교의 성도들은 바울에게 예수에 대한 영적 진리뿐 아니라 거기서 인으로서의 삶의 규모까지 다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행합니다 행합니다 영적인 삶은 행함까지 이어져야 돼요 아멘 행함까지 여기에 치유가 있고 여기에 응답이 있어요 전혀 행하지도 않으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딱 밥맛이에요 밥맛 지 삶은 개판이면서 엉망이면서 응답도 못 받으면서 맨날 돈 빌려 다니면서 맨날 그걸 하면서 맨날 그리스도가 떠들고 돌아왔는데 실제로 하나도 행하지 않아요 입만 살아요 입만 우리 교회는 그런 것 한 번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본바를 모여 행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영적 성장일지요 영적 성장일지요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응답이 와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 병미를 할 수 있는 평강의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브라함 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한 이 맛을 봤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복의 근원으로 살았어요 요셉의 생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삶으로 살았어요 상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시면 형통한 자가 된다니까요 그걸 주위에서도 알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저분 참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인이야 정말 진실 때 그 다 옆에서 다 본다니까요 저분은 동기가 없어 정말로 저걸 수 있어요 다 인정받아요 그 증거가 다 있어요 하나님 뭐요 그걸 보시면서 뭐요 하나님이 다 들으니까 다 보시니까 응답할 수 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구나 저 장노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하나님이 함께하시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신 분이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장세기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다 묵상해 보세요 따위스는요 어땠습니까 역대상 18대 13절에 따위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했다고요 이기게 하셨다 그랬어요 따위스는 싸우는 자잖아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이기게 했다 따위스는 하나님 함께하시구나 성리의 사무사 한번도 진 적이 없어요 대단하지요 전쟁이 뭐 이겼다 졌다 할 수 있잖아요 없어요 한번도 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함께하시니까 한결같이 다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챔피언들 기도하세요 오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사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거를 보여 주옵사사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 함께한다고 인정받게 하여 주옵사사 문제사건요 아무것도 안해요 하나님 함께하시니까 그럼 뭐가 옵니까 뭐가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 함께하는 특징 평강이에요 평강 너건신 걱정마라라는 찬양이 있죠 찬송가 있는데 월트 마틴 목사님 부부가 작사 작곡한 곡인데 이 찬송이 탄생된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부부가 뉴욕에 있는 한 성경학교에 이제 그 몇 주 동안에 찬양집을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방문한 기간에 만들어졌어요 당시 월트 목사님 사모님이 산욕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한 교회로부터 주일 오후 설교를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월트 목사님 생각하기에 집도 아닌데 지금 이 집도 불편한 곳에 와가지고 저 아내가 지금 이렇게 앓고 아파 있으니 내가 이 아내를 놔두고 내가 이렇게 설교를 간다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아서 설교를 취소하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가족들은 나 도저히 못 가겠다 하니까 그때 아들 얘기에요 아들이 아들 얘기에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아빠가 설교하시를 원한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아빠를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어머니 혼자 다 두시면 하나님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아들의 말을 충격받아 설교하러 갔어요 설교하러 갔고 그 사모님은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거기서 시를 썼어요 아들의 말을 통해서 그래서 월트 목사님 설교하고 돌아왔을 때 이 시를 졌어요 내가 당신 가고 나서 내가 하나님 이런 영감 좋다 졌어요 이 시를 받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바로 오래간에 앉아가지고 시를 꽉 잡고 그랬어요 그것이 너건심 걱정 말하는 찬송이 되어있어요 너건심 걱정 말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커하라 주 너를 지키리 조금 전에 좌석 부르겠습니다만 벼도전소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죽게 맡기면 된다는 것 그것이 뭐예요 기도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램됩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2020년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하신 축복들이면서 정말 복음치유와 입사체자 제1,2,3 RUT 시대에 정말 응답을 처음하는 한 해 되기를 제물어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2020년 첫 주일날 하나님 주신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늘이 시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사슬 깨닫고 염려습관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사사 오직 기도를 맡기며 하나님 주시는 선물 평강을 누리면서 복음치유 24전도 제자의 주역들로 세워 주옵사사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